싱싱은 통영양식굴이고요. 깡굴입니다. 김장철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아가고 있는 통영굴이고요. 그 다음에 무한뻘락지 계속적으로 판매합니다. 저희 집은 무한뻘락지 집인 거 아시죠? 그만큼 다양한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산 육젓입니다. 새우젓 육젓이고요.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사이즈가 크고 맛이 정말 좋은 국내산 육젓이고요. 신화산 추젓입니다. 굉장히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3kg씩 당겨져 있고요. 지금 현재 김장철에 가장 많이 나아가는 신화추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북새우젓. 북새우젓을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. 이번 기대에 북새우젓 한번 넣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국내산 멸치젓. 멸치젓을 갈아서 넣거나 아니면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. 멸치액젓하고 까나라액젓 판매하고 있고 5kg,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밥도둑인 거, 국내산 강고둑인 거 부산에서 만들어지고요. 10마리 수우마시고요.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. 가공은 국내산이고요.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. 그 다음에 통영양식 홍가리비고 3kg, 6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외산 뿔소라하고 자외산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2kg,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. 그냥 reaching out by 2kg, 4kg, 3kg, 5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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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g. 4kg, 5kg, 10kg, 5kg, 5kg. 5kg, 6kg, 6kg, 7kg, 7kg.